이번 시간은 페이지 23페이지 건축구조의 분류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구조의 분류 부분 건축구조의 분류와 관련돼서는 한 문제 출제되는데 앞전 24회 때는 지진역저항시템, 내진설계시템 구조, 지문세계, 입체식구조, 절판구조, 플랫슬랩구조의 언급이 종합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축구조의 분류적인 측면에서는 여기는 개별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주로 해놓으면 되죠 종합문제 유형 하나 파트 나올 수 있는 유형을 해놓고 개별적으로 이 구조가 어떤 구조입니까 이렇게 묻는 유형이 가능성이 올해는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먼저 1번의 커튼을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커튼을, 커튼을은 바로 비내력벽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커튼을 지금 현재는 과거에는 비내력벽을 의미했지만 지금 현재는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를 가지고 운반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외벽이죠 그런데 비내력 외벽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튼을에서는 꼭 기억하실 것이 비내력이에요 내력이 아닌 비내력 외벽이에요 외벽을 조립을 하는 겁니다 비내력 외벽이 되기 때문에 상부하중을 지지나 분담할 수는 없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조적 구조 또는 조적식 구조 또는 조적조라고 하죠 벽돌이나 이런 돌 같은 석재나 이런 블록 ALC 같은 걸 갖다가 자 결합제 보통 조적제를 갖다가 결합제 없이 해서 되죠 결합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조적구조는 바로 결합제를 필요로 해요 결합제 그래서 이 결합제 또는 접착재료라고 쓰기도 하고요 접착재료 대표제인 것이 뭘 많이 쓴다? 시멘트, 모르타를 많이 써죠 이걸로 쌓아 올린 형태죠 쌓아서 쌓아 올려 만든 구조가 바로 조적구조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됐죠 그래서 강구조가 바로 뭐다? 철골구조의 강구조 또는 철골구조 철골구조죠 강구조가 철골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각종 형광이나 H형광, I형광, T형광 같은 형광이나 강판 등을 갖다가 이런 볼트나 리베지나 고력볼트 용접 접합으로 조립한 것이 강구조였죠 강구조 또는 철골구조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탄축할 수 있죠 철골구조가 그런데 자체적으로는 고열에 약하기 때문에 내하구조로 우리가 설계할 때 내하피복이 입을 한 게 강구조입니다 그리고 강구조는 녹슬기 쉽기 때문에 녹막이 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같이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4번에 기초랑 건축물의 하중을 집안에 안전하게 전달시키는 구조 부분이 보통 땅속 구조 부분을 의미하죠 5번에 철골콘크리트 구조는 철골과 콘크리트를 일체로 결합해서 콘크리트는 압축력 그리고 철골이 인장력을 유효하게 부담시키는 구조 형태가 철골콘크리트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라멘 구조라고도 하죠 2번 문제 보시면 건축구조의 분류로 오른 끝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가구식 목구조 연관성 맞죠 가구식 구조에는 목구조, 나무 구조하고 철구조가 가구식 구조였죠 그리고 물을 사용하는 여부에는 근식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섭식이 아니고 근식 구조였죠 그리고 2번에 섭식 구조, 철골 구조에서 되죠 물을 사용하는 공성을 가진 것이 섭식 구조죠 그러면 섭식은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콘크리트나 모르타를 사용하면 섭식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철골 구조는 근식 구조죠 가구식 구조이면서 근식 구조에 해당되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에 근식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일체식 구조이면서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일체식 구조에 속했고 일체식 구조이면서 물을 사용하는 무슨 구조? 섭식 구조였죠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는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섭식 구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골이나 철근콘크리트 구조와 동일합니다 다 일체식 구조면서 섭식 구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번에 가구식 구조에서 틀렸죠 가구식 구조는 목구조하고 철근콘크리트 구조하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어디에 속한다? 일체식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견식 구조, 벽돌 구조는 견식 구조 딱 해서 되죠 벽돌 구조는 조적식 구조로서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지죠 왜? 혈압제, 시멘트, 모르타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섭식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 2번은 1번이 옳은 지문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 건축 구조 형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라멘 구조는 기둥과 보호가 강접합되어 이루어진 형태가 라멘 구조죠 그래서 이제 라멘 구조는 원래 철근콘크리트 라는 의의였습니다 라멘 구조는 독일어 철근콘크리트 그래서 라멘 구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기둥 보호가 강접합되죠 접합은 강접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멘 구조 하면 이걸 골조 구조라고도 합니다 골조 구조 그리고 얘는 보호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골조 구조다 그리고 기억하실 것이 이 라멘 구조는 우리가 고정단이죠 보호가 고정단으로 설계되어 라멘 구조에는 보호가 기둥에 정착해서 콩크리트 부어 넣어서 강접합 되니까 고정단입니다 고정단으로 설계되고 얘는 보호가 꼭 나와야 된다 기둥 보호가 있어야 돼요 보호 슬래버 바닥판 이렇게 구성된 구조죠 그래서 보호가 꼭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하중 전달이 어떻게 전달이 된다 하중이 슬래버의 하중이 하중이 슬래버의 작용이 슬래버의 하중이 바로 보로 전달되죠 보로 전달되는 형태가 바로 라멘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트러스 구조는 가늘고 긴 부재를 핀 접합해서 삼각형으로 만든 게 트러스 구조죠 그래서 이제 트러스 구조는 삼각형으로 짜 맞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때 접합은 핀 접합이고 그리고 삼각형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러스 구조는 접합이 핀 접합이에요 핀 접합은 회전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핀 접합이고 그리고 삼각형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삼각형으로 짜 맞춘 형태예요 그리고 이제 부재가 축방향력 받도록 설계한 겁니다 축방향력 부재가 축방향력을 받도록 설계한 겁니다 축방향력 그러면 축으로 작용되는 힘 그래서 인장력하고 압축력이죠 이것만 받도록 설계한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플랫슬랩 구조는 보호가 있는 구조다 해서 되죠 자 그래서 플랫슬랩은 무량판 구조였어요 플랫슬랩은 무, 없을, 무자, 보량, 자 보호가 없는 평바닥판 구조죠 무량판 구조로서 얘는 보호가 있으면 보호가 없는 거예요 보호가 없는 것이 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 두시면 된다 보호가 없기 때문에 좋은 점이 많죠 층 높이 층고를 줄일 수 있고 배관이나 설비 배관할 때 유리해지죠 무량판 구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삼풍 백화점이 대표적인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자주 언급되고 있죠 붕괴 당시에는 시험 안 되지만 요새 와서 많이 내고 있습니다 플랫슬랩은 그리고 4번에 아치 구조는 주로 압축력으로 힘을 준다는 구조가 아치 구조죠 그래서 아치 구조는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것이고요 압축력으로 힘을 준다는 게 아치 구조예요 그리고 내륙벽식 구조 또는 전담벽식 구조 같은 거죠 그래서 내륙벽하고 바닥판 이건 벽치하고 바닥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점을 항상 명심을 해 두시면 되네 그래서 5번에 내륙벽식 구조 내륙벽식 해도 되고 또는 내륙벽 또는 이걸 전담벽 이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륙벽 전담벽 이것은 벽치하고 슬랩으로 구성이 되어서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을 이 전담벽이 내륙벽 벽체가 받아주는 것이 구조가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건축구조의 시공과정에 의한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쉽게 내 있었죠 시공과정은 섭식구조, 근식구조, 현장구조, 조립구조가 있었죠 그러면 라멘구조는 우리가 구성양식의 한 분류에서 바로 일체식구조인 철근콘크리트 구조인 라멘구조죠 그래서 4번은 2번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은 구성양식에서 분류할 때는 이렇게 나누어지죠 구성양식에 의한 분류 그러면 구성양식에서 분류했을 때는 조적식구조, 조적구조라고도 하죠 그리고 가구식구조, 그리고 일체식구조 그리고 입체식구조에서 이 4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일체식구조의 무슨 구조이다?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있죠 철근콘크리트 여기에 라멘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일체식구조, 라멘구조라고도 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의 라멘구조가 있었죠 라멘구조가 있었습니다 라멘구조나 전단벽식구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건축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일체식구조는 전구조체를 일체로 만들었어요 철근콘크리트 구조나 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일체식구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수구조는 케이블로 매달아서 공간을 구성하는 구조죠 그래서 현수구조에 대해 현수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터키의 차칼리카 대교인가? 이름을 까먹었네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 1970 몇 메단가 이런 세계 기록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뛰어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두 개의 그룹인데 대림하고 SK하고 조합해서 차칼리카 대교인가? 하여튼 그걸 터키에 했거든요 그래서 주탁과 주탁거리 강제 2000 몇 십 메단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현수교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강안대교 또는 여수의 이순신 대교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되죠 현수구조입니다 그래서 케이블 내에는 인장응력 꼭 체크하면 되죠 인장응력이 지배적응력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블이 당겨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부에는 인장응력이 지배적응력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치는 항상 기억하시기 압축력이죠 지갑력으로만 하중전달하고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것이 아치구조입니다 그리고 4번의 벽식구조는 뭐가 벽식구조였다? 벽치하고 바닥판으로 생긴 게 내력벽 또는 전단벽 이걸 벽식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 개념은 틀렸죠 그리고 5번에 라멘구조는 기둥보로 이루어진 골조가 하중을 지지하고 부재의 절점이 강접파로 된 구조 형식 그래서 여러분들 라멘구조는 강접파 골조구조 고정단 기둥보각부터 가고 하중은 슬랩의 하중이 보로 전달된다겠습니다 항상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 점 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26페이지에서 그것을 해놨죠? 4번에서 해설 지문에서 거기 4번에 보면 건물 골조 방식을 공부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수지 가중은 입체 골조가 제항하고 기둥보 슬랩으로 구성된 입체 골조가 제항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입체 골조라 해놨는가 하면 철근 콘크리트 건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철 골조 건물이 지어질 수 있죠? 그래서 입체 골조라고 표현한 게 라멘 골조가 아니라고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입체 골조가 제항한다는 게 수지 가중은 입체 골조가 제항하고 그리고 지진 하중은 전단벽이나 가사 골조가 부담하도록 설계하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진 하중을 전단벽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계단이나 선강기 쪽에 철근 콘크리트 내진벽 전단벽을 설치해 그대로 올라가고 기둥보 슬랩을 구성해서 뼈대를 짜 올라가는 형태가 많습니다 고층 건물에 그래서 건물 골조 방식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26페이지 6번 문제 보시면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내력벽 구조는 좌중과 상부로부터 전되는 수직 자수평하중을 벽체가 분담하는 게 내력벽 또는 전단벽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 자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24회 때는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내력벽 또는 전단벽 이걸 다 벽식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줄여서 아니면 내력벽식구조 또는 전단벽식구조 이렇게 가는 거고 이 벽을 그냥 쉽게 적는 사람은 벽식구조라고 적고 내력벽구조 또는 전단벽구조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구식구조는 가늘고 긴 부재를 접하여서 뼈대를 만드는 구조로서 접합부에 따라서 구조의 강성이 우리가 결정이 되겠죠 접합을 어떻게 했냐 그럼 이를 써 가구식구조는 철골구조였다 용접접합했냐 맞죠? 접합이 따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일체식구조는 라멘구조라고 해서 기둥과 볼을 이동단으로 접합했다 게스트했죠 기억하실거 라멘구조는 명심하세요 고정단이에요 고정단 그리고 접합은 강접합이라 했죠 강하게 강성이 뛰어난 접합입니다 철근백은 해놓고 콘크리트 탓에 굳어서 접합부가 일체화가 되어버렸잖아요 못 움직이잖아요 콘크리트 탓에 굳으면 못 움직이죠 그 점을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조적식구조는 벽돌이나 시멘트 벌룩 등을 접착제로 또는 우리가 접착제로 해도 되고 결합체 또는 시멘트 모르탈 이렇게 가도 된다겠죠 쌓아 만든 구조고 그 다음에 5번에 조립식구조는 부재를 규격해서 미리 공장에서 생산된 가공 후에 현장에 운반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구조가 조립식구조였죠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시면 구조물의 응력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왔습니다 자 입체 트러스 구조 그럼 트러스 구조는 우리가 2차원적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짜맞춘 겁니다 그러면 입체 트러스 구조는 3차원적으로 삼각형으로 짜맞춰서 조립한 것이 바로 입체 트러스 구조입니다 그러면 입체 트러스 구조도 같습니다 핀접합이고 삼각형이고 부재가 축방형만 받도록 설계한 거예요 입체 트러스 구조 단지 2차원이면 트러스 구조고 3차원이면 입체 트러스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점 알아 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라멘 구조는 주로 힘 모멘트하고 전단응력에 의해서 외력에 저항합니다 그래서 힘 모멘트는 주철근이 분담을 합니다 힘 모멘트는 주철근이 분담을 하고 주근이라고 하죠 그리고 전단 개념이죠 전단력 또는 전단응력 내부에 생기는 힘은 전단응력이고 자 그러면 이 전단력은 누가 분담하는가 하면 전단보강근이 분담을 하는 거예요 전단철근 이것을 전단보강근이라고도 하고 전단보강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해당하죠 늦건 스트럽이나 보조철근들이 해당하죠 기둥에선 띠철근 나선철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전단보강근 전단철근 형태가 되는 것 감싸는 형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셀구조는 주로 면내응력으로 외력을 저항하죠 그래서 이제 조개껍질이나 달걀껍질 고등껍질이죠 그 공면으로 응력을 전달하는 거예요 공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셀구조는 얇은 판뚜께로 큰 대공간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셀구조죠 대표적인 시드니 오페라하우스가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그리고 현소구조는 케이블의 인장응력이 지배적 응력 상태가 되도록 설계한다겠죠 그리고 오븐 아치구조는 압축력으로 힘을 전달하는 거죠 축방향력과 전단응력에서 외력을 저항한다 이렇게 해서 틀어졌습니다 얘는 압축력, 지갑력만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기는 전단응력이나 힘, 모멘트 이런 것 생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8번 문제 보시면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플랫슬랩은 내부에 볼을 사용 안 한다 해야 돼요 얘는 보호 사용하지 않고 기둥에 의해서 바닥슬랩을 직접 지지하는 형태죠 그래서 하중이 슬랩의 하중이 바로 기둥으로 직접 전달되는 게 무슨 슬랩이다? 플랫슬랩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량판 구조라고 했습니다 무량판 또는 평바닥판 구조 이렇게 칭합니다 얘는 보호가 없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인장에 관한 철근과 압축에 관한 콘크리트를 일체해서 만든 구조가 바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3번에 프리캐스트 구조는 현장에 미리 제작된 부제를 프리캐스트 부제라고 해요 그 부제를 현장에 반입해서 조립하는 형태가 프리캐스트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리 제작된 부제를 현장에 반입해서 조립하는 구조의 형태가 프리캐스트 구조다 그럼 조립식 구조죠 그리고 4번에 조적 구조는 벽돌, 벌룩 등의 재료를 모르타라 같은 접착제로 바로 결합제라고 했죠 쌓아올린 구조로서 내진 구조이다 게스트했죠 조적식 구조는 내진 구조는 아니죠 지진에 취약합니다 이거는 내진 구조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조적식 구조로 벼대가 안 지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철근 콘크리트로 거의 지어지잖아요 맞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죠 아니면 철골, 철근 콘크리트 SRC조 형태로 지어지죠 주상복합 같은 그리고 5번에 철골 구조는 강제를 볼트나 용접 등의 접합 방법으로 조립한 부재 또는 단위 형광을 이용해서 구성한 구조가 철골 구조 또는 강구조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8번은 4번이 옳지 않은 개념이 되겠죠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28페이지의 라멘 구조, 벽식 구조 벽식 구조가 내력벽 또는 전단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플래슬레 구조를 비교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더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보시면 조립식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기계화된 시공으로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 조립식 구조는 공장에서 부재 생산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해서 조립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공기 단축, 그럼 여러분도 이겁니다 조립식 구조에 묶은 부재를 갖다 사람이 들고 할 수 없지 않으면 기계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기 단축,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걸 공기 단축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번에 그 부직 공사가 줄어들죠 왜? 부재를 생산해서 현장에서 조립을 하니까 그 부집은 만약에 접합부를 섭식으로 처리할 때만 조금 대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고강도 콘크리드 부재를 사용할 수 있죠 왜인가? 부재를 공장 생산하니까 강도를 크게 키워서 보통 오죠 그리고 3번에 단위 부재의 접합부 일체화가 되어서 강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서 드렸죠 이거죠 조립하면 일체화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일체화 되는 건 일체식 구조가 접합부 일체화가 되어서 강성이 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접합부가 일체화가 안 돼서 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가 조립식 구조로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 초창기 한 번 했었어요 신도시 건설하면서 초창기에 80년도에 우리가 뭐 했는가 하면 조립식 구조 아파트를 한 5층 채워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이론상은 아닌데 실제 건물을 지워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이 된 겁니다 너무 소리, 소음이 심한 겁니다 접합부 일체화 돼가지고 우리는 진동도 좀 심하고 고강도 만들어 오니까 이 진동도 좀 심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현장 구조로 지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대량 생산으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죠 그리고 자제 운반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재가 너무 크게 생긴 운반의 제약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보통 주거 유닛을 갖다가 가져오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주거 유닛을 하나를 단독 주대를 지어가지고 운반해오면 너무 크죠 아 저런 게 어디있어요? 시골에는 이것도 힘들어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냥 농막 지는겠죠 이것도 농막은 간단히 하나만 하여가지고 이렇게 지어오면 되잖아요 그걸 이제 차에 싣고 오는데요 시골 도로가 안 좋잖아요 또 시골에는 나무를 갖다가 하나씩 심어놨죠 나무에 걸리고 막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겠죠 그리고 사실 고도의 기술력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번 문제 보시면 공면판이 지니는 역학적 특성을 응용한 구조로서 외력을 주로 공면 내응력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경량이고 내력이 큰 구조물을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것밖에 없죠 3번의 셀 구조죠 자 트러스 구조는 우리가 가늘고 긴 부재를 삼각형으로 조립해서 핀접한 만든 게 트러스 구조고 커튼을 구조는 공장 생산 외벽을 조립하는 비내력 외벽이었죠 그리고 현수 구조는 케이블로 매단 것이었고 입체 트러스 구조죠 그래서 공면의 응력은 3번의 셀 구조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다음 중 대공간이나 장서판을 구성하기 위한 구조 시스템으로 가장 부족 그러면 장서판이나 대공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구조? 입체식 구조들이 되어야 돼요 입체식 입체식 구조가 대공간이나 장서판을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기막 구조나 입체 트러스 구조 셀 구조, 오븐의 케이블 구조 이런 것은 입체식 구조에 속하죠 그런데 라멘 구조는 입체식 구조가 아니라 일체식 구조죠 그러면 라멘 구조는요 기억하시죠? 경제적인 스판이 6m입니다 6m 경제적인 스판이 그러면 이 스판을 길게 하게 되면 비경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철근이 8m로 나오거든요 그럼 기둥 간격이 6m가 되면 정착을 하고 갈고리 두면 거의 맞아요 그래서 라멘 구조는 대공간의 장서 그럼 예를 들어서 라멘 구조로 진대해서 야구 경기는 거 못하죠 동구장을 라멘 구조로 짓게 되면 주안 기둥 보호 바닥판이 막 있죠 그 다음에 야구구 마저 막 튀고 난리 나겠죠 수비하는 사람도 어려워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커터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커터널은 지금까지 종합문제 지문 하나 정의 개념만 언급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재료는 금속제나 브리케스트 등 많죠 그리고 여러분들 유리 많잖아 외백을 맞죠 그래서 요새 뭐 육산빌딩이나 이런 다 외부를 유리로 많이 조립하죠 그리고 이번에 커터널은 자중과 상부 커터널 하중도 담당한다 캐스터였습니다 얘는 커터널은 뭐다? 비내력 외백이라고 했죠 커터널 개념은 비내력 외백이라고 했어요 비내력 벽이에요 공장 생산품을 이용해서 외벽을 조립하는이죠 비내력 외벽이 된다 그래서 상부 하중을 담당이나 분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을 항상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럼 외벽을 공장 생산품으로 조립을 하다 보니까 공기 단축 효과였죠 그리고 경량화 또는 가설공사의 간략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가설공사는 본공사를 위해서 설치했다가 본공사 완료되면 철거되는 거죠 그게 가설공사죠 그 다음에 4번에 용접이나 볼트 조임으로 구조물에 고정시킬 수 있죠 그리고 내풍성, 수밀성, 기밀성, 차음성이 오대요 왜? 커터널은 외벽이잖아요 외벽이니까 내풍성이 있어야 되죠 바람 부는데 다 깨지고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수밀성이 있어야 되죠 비나 이런 게 섬이 들어오지 않을까 합니까 그 기밀성이어서 섬이 안 들어올까 합니까 그리고 차음성이 있어야 되죠 외벽이니까 그래서 12번은 2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13번 문제 보시면 건물 구조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24회 때 나왔던 거죠 그래서 먼저 이중골조구조 이중골조구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아까 건물골조 방식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건물골조 방식은 수직하중은 입체골조가 분담을 하고 그리고 수평하중, 지진하중에 대해서는 바로 뭐다 전단백이나 가세골조가 분담을 한다겠죠 그런데 이중골조 방식은 수평하중에 25% 이상을 갖다가 연성 모멘트 골조가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모멘트 골조 방식은 이것을 모멘트 골조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모멘트 골조 방식은 지진하중이 있죠 수평하중, 지진하중을 이 라멘 골조가 분담하는 게 기둥포, 철근 콘크리트 기둥포로 이루어진 슬랩을 유지하는 그 라멘 골조가 이런 지진 같은 수평하중을 분담을 해주는 구조가 모멘트 골조예요 그런데 연성 모멘트 골조는 이 접합불의 연성을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연성이 좋아야지 안 부서지는 거죠 딱딱하면 잘 부서질 수가 있죠 연성능력이 없으면 그래서 연성능력을 증가하시는 게 연성 모멘트 골조거든요 그러면 연성 모멘트 골조가 25% 이상을 분담을 해야 돼요 나머지 그럼 75% 미만을 갖다가 누가 분담한다 이 전단벽이나 가세 골조가 분담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는데 이중골조는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건물 골조 방식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십시오 그리고 전단벽 구조는 이야기했죠 전단벽 구조는 벽치하고 슬래버 전단벽하고 슬래버로 구성이 된 것이 전단벽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을 다 누가 분담한다 전단벽인 이 내력벽이 분담하는 구조가 전단벽 구조 또는 내력벽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도 옳지 않은 거죠 그리고 골조 전단벽 구조 나오죠 골조 전단벽 구조는 전단벽하고 골조하고 상호작용에 고려해서 강성에 비례해 가지고 우리가 지진력을 저항하도록 설계한 것이 바로 골조 전단벽 구조가 됩니다 기억해두시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저항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에 의해서 강성에 비례해서 우리가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3번 골조 전단벽 구조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3번도 틀렸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절판 구조 판을 주름지게 해서 판을 이렇게 접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접든 접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접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접든 다르게 접어도 되고 그래서 주름지게 아니면 이렇게 접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접어도 되는 것이고 접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접지 않으면 약하잖아 아니면 A4G나 B4 종이 한 장 이러면 축 처지잖아요 힘이 약하죠 그래서 접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판 구조는 잘 모르면 종이 부채를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들 종이로 부채 만들었잖아요 종이 부채 생각하면 되죠 종이로 이 부채를 만들어서 접었잖아요 접으니까 힘에 대한 저항 능력이 커지죠 우리가 형태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그래서 4번은 오른 지문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5번에 플랫슬랩 구조는 슬랩의 상부 하중을 보와 슬랩으로 지지한다 그래서 얘는 보가 있다 없다 없다겠죠 플랫슬랩은 보가 없어요 플랫슬랩은 보가 없기 때문에 어디야 된다 하중이 슬랩의 하중이 바로 어디로 간다 기둥으로 바로 전달해요 그래서 슬랩과 기둥으로 바로 전달되는 거예요 하중 전달이 그래서 얘는 명심하자 뭐가 없다 보가 없다 플랫슬랩은 보가 나오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된다 이 점을 항상 우리가 알아 두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슬랩하고 기둥밖에 없어요 플랫슬랩 구조는 명심하세요 보가 없다 그 점을 항상 명심해서 우리가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건물 골조 방식도 알아두시라 금물 골조 방식은 수지 가중은 입체 골자가 분담하고 그래서 한 번 더 합니다 건물 골조 방식은 건물 골조 구조 해도 되고 방식 해도 되고 구조 해도 되고 그래서 얘는 수지 가중 연지 가중은 수지 가중은 입체 골조가 병하고 그 다음에 지진 하중 지진역이죠? 이게 수평이잖아 그래서 지진 하중은 뭐가 분담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전단벽이나 가세 골조 전단벽이나 가세 골조가 분담을 하는 게 가세 골조 그래서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번은 24에서 4번이 오른 지문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31페이지 기초구조 파트는 여기는 파트가 다르니까 이거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31페이지 기초구조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